특히 오늘 중고문 학생들은 마음의 새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는 분들은 더욱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걸 모르신 분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들 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부분 우리 교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짧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의 삶이 다르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하셨다 난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 살아가는 삶이 그걸 믿지 않는 사람과는 반드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모르면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때때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긴 죽으셨는데 살아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그 안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 10사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내가 전파하는 것되고 너희도 불쌍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다는 확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를 믿지 못하는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부활하여 생명하여 그런 말뿐만 아니라 내가 3일만 다시 일어나리라 예루살렘 성경을 허물어버리라 내가 3일만 다시 성경을 지으리라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 장애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 장애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둘째는 빈무덤입니다. 이 땅에 대부분 위대한 종교의 지수자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도둑질하에 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 못 파괴 죽을 때 다 도망갔던 지자들이 어떻게 와서 시신을 가져갑니까? 그런 용기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는데 로마 병정이 지키는 가운데 있는 데를 어떻게 뚫고 돌아가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래셨을 때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이 빼고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더 놀랍게 빈 무덤을 보고도 심지어는 부활한 주민을 직접 만나보고도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도 주님의 손자국의 역절을 보고도 못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와서 용기 있게 순교자가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냥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제자는 토버로 썰려 죽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껍질을 벗겨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살겠다고 도망치는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서 그렇게 오는 것입니까? 특별히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가하다 그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이유 빼고는 그들의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 도망쳤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한 주님과 40일 동안 있으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번째,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온 옷을 불문하고 잡아도 오게 가지던 사람입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더 잘 치도록 돌을 치는 사람 옷들을 가지고 있었던 악한 사람 가운데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는 유대한 복음의 증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담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다면 십자가의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땅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나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렇게 전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분은 무리를 거르신 분 아니야?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야? 그러니 살아나셨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만의 부활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면 그것을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는 자의 부활도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부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영혼을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끔 무릎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는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영광을 돌리는가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영원한 부활, 천국에 가는 부활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한쪽에 굉장히 좋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벤츠도 좀 싼 게 있고 비슷한 좋은 벤츠를 타고 다니세요 그런데 그 벤츠하고 저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벤츠를 보고 있으면 그 벤츠가 제게 될까요? 안될까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믿는 그 사람도 다시 살아나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보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Believing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so important to us because it guarantees that when we have that faith and we are resurrected with him that we are able to live in eternity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첫 열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죽어서 부활하셨는데 그가 부활한 우리의 첫 번째 열매고 그를 믿는 자, 그를 만나는 사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꿈꾸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열매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나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의 부활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의 부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증가하면서 너희들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너희도 그 권능을 가지고 삶에 살아나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만한 꽃가게를 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장사가 어떨 때는 잘 되기도 어떨 때는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고맙다고 좋은 꽃 사왔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죠 어떨 때는 왜 이런 꽃을 팔았냐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와서 뭐라고 하든 항상 편안한 마음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꽃을 팔았냐고 누가 시비를 걸어도 항상 웃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한 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꽃가게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다닌다 항상 웃고 계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잘 견디신 다음에 부활했잖아 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했지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3일만 참자 3일만 참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지금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내가 잘 이기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분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놀라운 그분의 능력 권능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권능이 주어져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게 되고 세상의 위협도 이기게 되고 어쨌든 환란과 핍박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은 담담한 사람과 살아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마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가 1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의 이름 표적에 따른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이런 표적에 따를 텐데 코처가 제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뱀을 짐으며 무슨 독을 막 해봤지 않냐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중 다음이 있으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부활할까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냥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의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의 권능이 나에게도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믿고 권능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바울의 만화에 한번 보시고 19절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린 저게 잘 안되는데 저게 우리의 삶 속에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과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에 질병을 내어 쫓고 귀신의 세를 물리치고 잘못된 걸 이기고 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며 더 좋은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고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를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간절한 손이 하나가 있었는데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으로 귀를 내어 쫓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신 분 한 분이 기도를 한 마지막에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시자고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을 믿으면 주님께서 주교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세상의 죄악, 세상의 슬픔, 당하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고대하고 기도하고 만한한테 주 예수 오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 학생들을 잘 들으세요 나도 여름한 때가 있었어요 몇 분 자고 나니까 나이가 70이 되어버렸어요 룩 겟 미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나도 너만 할 때가 있었다고 설교하면 가끔 졸았다고 몇 분 졸고 나니까 70이 되어버렸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살아갑니까 자고 깨면 70이고 자고 깨면 80이고 자고 깨면 90인데 우리가 이런 어렵게 빨리 지나가는 세상 우리 담대에 사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 다음의 천국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여한 것보다 더 좋고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받는 것보다 더 좋은 천국을 기다린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가장 중요한 부활의 신앙은 주의에서 어서옵시옵소서 저와 함께 총액화하는 그날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마란한테 주의에서 어서옵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무리 좋은 걸 다 합쳐놓아도 그분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되고 오직 남의 유일한 건 천국의 관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끊임없이 매달 기도 제목 주의에서 어서옵시옵소서 기도가 우리 삶이 될 때 우리는 그를 향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서 천국 갈 새로운 소망을 갖지 않은 이상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는 불쌍한 낙은에 의해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랑한다는 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는 사람의 부활도 보증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을 끊은 그 단순한 삶이 아니라 주의 권세를 깨뜨린 그분의 권세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감격적이라도 그보다 더 좋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께요 제가 눈에 하필이면 그리스도의 전도사님이 눈에 띄어서 물어볼텐데 고개 숙인 말고 눈을 들어보시죠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교회가 막 부흥되고 명성이 높아지고 명설교가로 소문나고 그런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고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걸 더 바라시는가 그 정도 해가지고 되시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곰곰이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가자 그리고 종말이 온 다음에 다 천국 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재미있는 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땅이 정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다음 달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애 낳고 아들 한번 알아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아니 너 혼자 와라 그러면 못 간다 그럴 수 있어요 너 혼자 너만 와라 그러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전체 이곳에 왔어 완전히 인류의 역사 받고 이 땅 위에 새로운 천년 왕국이 주어지고 우린 모두 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아멘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암에 걸렸다고 결국 나왔는데요 건강한 삶은 1년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오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Lord God we thank you